진우 뭐... 색달았었고 일단 정말 드디어 진짜 홈에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... 템파에서도 그랬었고 뭐 발레서로 있었고 다행히 팬들이 많으니 와서 응원해주셨었지만 그래도 토론토에 와서 직접적으로 팬의 함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너무 기대됐고 좋은 생각만 가져왔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본은 항상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고 많은 응원해주시는 거에 일단 선수인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첫 경기 때는 토론트 팬분들 뿐만 아니라 한인 팬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일단 승리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런 승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. Here we go!